약간 머리쓰는 게임인데요 보기에는 좀 재미있어 보여서 한번 가볼게요 플래시 게임인데 AAAD로 움직이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먹으면 된다. 쉽죠? 화면 좀 마치고 머리쓰는 게임이라 제가 잘할 수 있는 게임이 있죠? R을 누르면 리스타트 될 수 있고 굉장히 간단하죠 그냥 가서 먹기만 하면 됩니다. 어때요? 쉽죠? 자 다음에 그 다음에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면 파이어된다고? 쉬프트로 벗고 아 이렇게 이제 보이시죠? 이렇게 군신을 만들어 가지고 얘네들을 이제 이용해 가지고 저 위에 있는 거를 먹는 겁니다. 머리를 써야 되죠? 다시 저 위에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다 일단 한명 쏴 그 다음에 한번 더 쏴 한번 더 쏘고 점프해서 올라가고 더 쏘고 밑으로 계속 쏴 올라가면 올라가진다 이렇게 오케이 됐습니다. 벌써부터 두뇌 한개라고 아니에요.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먹어? 밑에 있는데? 밑으로 쏘면 되나? 밑으로 쏘면 되네 오케이 쉽구요 진짜 머리가 뛰어나니까 진짜 머리가 뛰어나니까 뭐야 이거? 괜찮습니다. 나만 안 죽으면 돼 뭐야? 아! 네 발밖에 없어 다시 최대한 멀리 쏴야 돼 좋습니다 아 뭐야? 아 아 억울합니다 아 이게 피지컬이 필요하네 다시 다시 멀리 쏴야 돼 멀리 아뇨 처음 시작을 멀리 더 멀리 안 돼? 안 돼 더 멀리 가야 돼 이러면 안 되는데 됐다 오케이 나이스 자 다음은 어 두개밖에 못쓰는데 두개를 사용해서 올라가야 된다 자 화하 더 올라가고 오케이 털어제 패스해주면 돼 너무 쉽다 다 깨는 거 아니야? 이거? 역시 머리 머리는 마우스 방향으로 대폭 발생된다고? 어우 감사합니다 어 뭐야 이거 안 나가 여기는 아무것도 없이 깨라는 얘긴가? 어떻게 해? 참나 흐흐흐 총을 이용해서 밟고 자 오케이 열두개나 쏠 수 있어 열두개 아 저 맨 위에 있네요 쭉쭉 만들면 되지 뭐 오케이 다섯개 남았다 어때요 정말 쉽죠? 아주 중요하다는 너무 수준이 낮네요 너무 수준이 낮네요 이거 열세를 먹어 주시고 엇 아 뭐야 아 이 열쇠 밑에도 열쇠네 이거 어떻게 하지? 잠깐 이제 이렇게 깔아 놔야겠어 이렇게 깔아놔 이렇게 LIVE 있고 이 녀석들 얘들아 열쇠 일로 가지고 와 저거 어떻게 가지고 오지? 총은 패스가 되는데 열쇠는 어떻게 패스하지? 머리 위에 어떻게 올리지? 분신에 제한이 있어요 왼쪽 위에 보이시면 분신 다 썼습니다 지금 됐어 이 상태로 이 상태로 저것만 가지고 오면 돼 그렇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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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조금만 허허 됐죠? 그래 그렇게 그대로 와 와 와 와 온다 온다 어? 와야되는데? 와 흐허 영차영자 영차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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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간다 이 녀석이 어떡하지? 됐다 오케이 쉽죠? 머리만 쓰면 쉽게 깰 수 있는 게임입니다 메이킹 몽키스 자 그 다음에는 다섯 개 자 이거 뭐 그냥 점프하면서 이렇게 아 다시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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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면 되겠다 위로 하나씩 만들어서 다섯 개 다섯 개 아 오케이 쉽죠? 자 그 다음에는 하나만 쓰고 가야되네요 하나만 쓰고? 하나만 쓰고 가라? 한 번에 가야되데 한 번에 가야되데 한 번에 되나? 피지컬인 것 같은데 이거 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밑에서 치면 되는구나 구름을 밑에서 치면 되네 구름을 밑에서 쳐지네 구름을 밑에서 쳐지네 아 먼저 타면 안 돼 타지 말고 타면 안 돼 이거 어떻게 올리지 먼저 올려야되나? 먼저? 안되는데? 아아 아오케오케 이거를 밑에서 쌓아놔야겠다 두개를 그러면 점프하는데가 올라갈거아니야 그쵸? 다시다시 다시 일단 먼저 밟아넣고 자 요렇게 요거를 먼저 넣고 그담에 그위에 한층을 아이고 탁 이겹으로 안돼 아 멍청이신가 아 안된다니까 이거 한칸으로 되나? 아 어떡하지? 됐다 됐다 됐어 두칸 됐어 아 아 저 밑에다 껴야겠다 그냥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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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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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ch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나 자 원하는대로 됐어 됐어 두겹 됐구요 그 다음에 한 놈을 위로 썩을 야 잠깐만 내 위로 올라와 내 위로 올라와봐 야 올라가자 올라가 아 쌍둥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이런 방법 아닌거 같은데 이건 너무 어렵잖아 방법이 말이 안되는 방법인데 조금만 중간에 한개만 더 있으면 될거 같은데 그냥 세개를 아 알았다 처음 시작 지점에 가만히 있고 분신을 올리자고 이렇게 가만히 있자고 아니야 같이 움직여요 이거 내가 점프 뛰어야 쟤도 점프 뛰어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어 화면 죽었다 어디갔지 이렇게 이렇게 해서 탁탁탁 밟고 가자고 그러면 세번째는 세번째는 계단이 안되잖아 어떻게 더 올려 이렇게 해서 세번째 구름을 더 어떻게 올려 세번째 구름을 더 어떻게 올려 아 총을 던져서 어 오케오케 무슨말인지 알았어 두번째를 요렇게 올리고 세번째도 올려야 되는데 세번째를 못올리니까 총을 이렇게 던져서 이걸 주수라고 한 다음에 요렇게 해서 총으로 해서 이렇게 세단계로 너무 올라갔다 여기서 탁 탁 탁 탁 탁 이렇게 가라고 그 얘기에요? 오케 일감했어 세번째 걸 적당히 해야겠네 세번째 거를 한번에 한번에 보내 아이고 쓰레기같은 야 총도 가져가 아 뭐하는거야 야 니가 여기 있어 아이고 니가 여기 있어 내가 갈테니까 야 아 녀석이 진짜 건방진 녀석이 혼날라고 아 조절하기가 빡세 하하 아 아 아 자꾸 자꾸 저렇게 되네 됐다 됐다 얘는 이정도로 적당하고 너는 박치기 살 박치기 톡 그만 너는 박치기하고 박치기 톡 크게 됐죠 이건 됐다 자 간다이 하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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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습니다 하앗 아 이게 무슨 머리쓰는 게임이야 다음 스윽 어 여덟 개 쓸 수 있고 뭐야 이거 죽는거야 떨어지면 뭐야 죽네 뭐야 어어 오오 으응 으응 하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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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어려운 데 흐흐흐하하하 흐흐흐핳 OKOK 너네들 밟고 가야겠다 흐흐흐흐흐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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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흪 하하하하하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총을 던지면서 가야돼 이런 쓰레기같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것도 뭐야 아주 가지가지한다 열쇠 두개를 먹었어야 됐네 양쪽 열쇠 두개를 살려야돼 어떻게 살리지? 아 살렸는데 정확한 타이밍에 화이! 됐다 천재 지니어스 맨 어음... 젠장 다 다 타이밍 틀려 더 아 됐는데 톡!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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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지는게 않겠는데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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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로 하자.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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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이거 던지는걸로 안되는데 총을 던져야되는데 총을 던져야되 됐스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밀고 이걸 짓고 아 아아 화면 밖으로 나가서 죽었어요 아 짜증나 흐헤헿 흐헤헿 톡톡 톡톡 아 이게 타이밍 아 늦어 늦어 호호우 됐다 오케이 막판인가 쉽네요 막판은 음 뭐야 이거 열쇠 어떻게 먹은거 이거 이렇게 먹고 어음 이리로 가야되는데 여기 열면 여기는 여기 안에는 여기 안에는 아 이거 완전 박세네 이거를 여기를 풀면 여기를 풀어야 위로 가는데 여기를 풀어야 위로 가는데 그 다음에 열쇠를 여기를 오케 이거를 여기로 밀어 오케 하하 잠깐만 됐다 자 뭐야 이거 안으로 못들어가잖아 내가 그러면 한명만 써야된다는 얘기네 정환 아 없네 하나 한 한명만 써야되니까 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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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이용해야되고 게임이구만 어디같은? 열쇠를 밀려면 어쩔수가 없어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아껴서 가고 그러면 자 이거 밀면 열쇠가 없어지면서 자물쇠가 내려갈거야 그러면 안에다 구름에 넣고 팍 밀면 하아 천재 지니어스 맨 오케이 뭐야 끝이야? 아 이거 멋있네 끝난거에요? 원숭이 맞어 있네? 메이킹 몽키스라는 웅숭이 분신게임이었습니다 역시 나는 잘하네요 뭐야 이거 백마리 다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밀린다 지금 죽으면 안돼 총 들고 있는 애가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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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혐 원숭이 메이킹 몽키스라는 게임이었구요 머리 쓰는 게임이었습니다 굉장히 쉽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